서혜성 님이 제일 좋아하는 착장은 어떤 스타일이냐고 물으시네요 제일 좋아하는 건 남자다운 착장이죠 와일드 앤 섹시 베스타에선 귀여운 스타일로 입혀주는 것 같던데 그래서 문제라고요 내 진짜 매력을 볼 기회가 사라지잖아 다음엔 그런 착장으로 해달라고 말해보면 어때요? 나 참 형, 내가 얘기 안 했겠어? 들어줘야 말이지 그건 좀 안타깝네요 당근 말하면서 조금 쪼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지? 혜성 씨, 오늘의 TMI 하나만 알려달래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트레이닝이 개빡셌거든요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네 근데 규혁이 형이랑 영희 누나만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대단다셔 아니에요, 저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보세요 헐, 종아리 완전 돌덩이네 저도 여기 보세요 음... 몰랑한데? 아우, 진짜! 돌잡이 때 뭐 잡았냐고 물어보시네요 듣기로는 실 잡았다던데요? 이것저것 많았는데 다 쳐내고 실 잡았다고 합니다 실이면 장수할 팔자겠네요 젊어서 성공하고 화끈하게 살다 갈 건데 장수라니 생각도 못 해봤네요 젊어서 성공하고 화끈하게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맞네, 그게 최고네 그럼 이제부터 장수를 목표로 해야겠네요 여러분, 저 오래오래 갈 겁니다 팍팍 좀 밀어주세요 어떻게든 투표로 가시네요 가수 데뷔해서 연기 도전하는 사람도 많던데 만약 나중에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이 어울릴 것 같으세요? 어허, 아직 데뷔하기도 전에 이런 걸 물어보다니 너무 앞서가시네요 뭔가 생각해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거 있잖아요 Young & Rich 근데 말하다 보니까 좀 김새네 어? 갑자기 왜요? Young & Rich가 눈앞에 있잖아요, 이규혁씨 그런가요? 지금 웃음이 나오냐? 베스타 시즌 4, 탑5 서혜성인데요 말재주가 별로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요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끝까지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대중분들한테 여기까지 온 거 다 사랑해 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절 떠나지 말고 계속 좋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좋아하니까요 전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요 6.25% 4.25% 4.25% 5.25% 4.25% 5.25% 5.25%